메인 MC 제가 비켜드려야 되죠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멋있는 미소 좋습니다 왼쪽 먼저 바라봐 여기 왼쪽에도 많이 계세요 왼쪽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정면 좋습니다 은근히 잘 어울리시던데요 두 분 굉장히 다정하게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죠 왼쪽 웃어주세요 좋습니다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축하 공연 펼쳐주실 전설의 리틀 롱보단 정면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포즈 파이팅 하시는데 다같이 파이팅 한번 해보죠 하나 정하시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포즈 좋아요 이제 좋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워요 왼쪽 바라봐 주시죠 두 친구 다 왼쪽 샌디 앉자 좋아요 이쪽 봐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뮤지컬 애니팀 만나봤습니다 다리 아프겠지만 웃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리틀 롱보단 정면받아주시고요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활짝 웃어주십시오 오늘도 인자한 미소 멋지십니다 마지막 파이팅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소 네 알곤 감사합니다 자 똑같이 오른쪽 한번 더 가겠습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네 유리 배우님 자 이번엔 오른쪽 갈게요 네 아 웃습니다 아 브이 요새 잘 안 하는데 저 감사합니다 네 네 임지수 배우님 자 정리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조금 더 웃어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소 네 치아 보이게 웃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치아 치아 보여야 돼요 아 좋습니다 아 멋집니다 멋집니다 네 정면 정면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배우님도 왼쪽부터 가실까요 하나 둘 셋 이쪽 봐주세요 네 아 멋지십니다 네 네 이제야 웃으시네요 멋져요 멋져요 네 갈수록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멋짐 하트 나가고요 아 좋습니다 자 요정도는 웃어주셔야죠 아 너무 좋다 웃음이 너무 시원시원해 아 네 아유 아우 사진도 너무 잘 네 아우 좋습니다 자 네 분 네 친하시죠 친한 표현을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샷 먼저 갈까요 자 해주세요 시작 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네 되셨죠 네 아우 멋있으세요 자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컨셉이신 거죠 자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정면 한 번만 더 바라봐 주시고요 한 번 네 멋지게 보주 부탁드립니다 아 아름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우동 아버지 담 requested 집사 새 крас 놈 어 무서워 가 예 더 어쩔 Eph lene 딸 이켄 긍 fate 아 담 딸 люби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